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천연마야 안녕하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야 너 자고 또 입고 오라니까 너 들어왔어 또 어디서 오셨을까 여기 박지윤 씨 TV 나가는 거 보고 아 거기 어디서 오셨을까 아 아 헬로 비전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 하지마라 아 헬로 비전 아니에요 아니요 헬로 비전 아니요 헬로 비전 아 그거 뭐예요 그게 스펀지로 막아 놓은 거예요 아 여기 솜 솜인데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되니까 차단돼요 우리가 지금 개봉하기 전에 막이하고 솜을 해야돼요 나중에 이제 요것도 비닐도 안 잘라야지만 오늘은 이제 솜하고 마귀만 원래 이렇게 갈색이 돼야돼요 소연보면 돼야돼요 갈변된다는게 갈색으로 변한게 갈변이요 네 갈색으로 이게 갈변이 잘되지 버섯이 잘나오거든요 그래요 이거 좀 더 내든거 같아요 이거 아래는 좀 덜 되고 저는 하얀색만 주고받는데 저희는 갈색이 돼요 그래요 완전 갈색이 해야지 이게 갈변이 잘되는게 얼마나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오늘 오늘 두송을 받을건데 1400개? 아니 14000개? 14000개? 핀팬스에 7000개씩 받았어요 받으면 탈진만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밑에만 칼로 절단해야 된다고 한 3분의 1 3분의 1쯤요? 위에만큼 수영분만 내려요 좀 내려오면 된다고? 3분의 1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유성분만 뚝딱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5개가 최상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지금 섞어주기도 해야하네요 안 나온거보다 낫진 말입니다 아 많이 나와버리면 아 이제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